4. 헬빙이 엘더리 몇 년 전까지 나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죠. 뭘 생각하지 않았어? 누구 중 하나?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뭐 할 거라고? 마침내 어디 있을 거라고? 요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할머니하고도 요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항상 과거의 요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것은 바뀌었죠. 대략 1년 전에 바뀌었죠. 뭐 했을 때? 1년이 어때요? 나의 할아버지가 가졌던 때죠. 작은 뇌졸중. 가진 뇌졸중 가졌던 때죠. 그런데 그 작은 뇌졸중이 관계적인 요양을 했죠. 그가 뭐하도록 이야기했어? 요구하도록 이야기했죠. 추가적인 돌보음을. 그런데 그 돌보음이 어떤 것이야? 나의 할머니가 제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왓침부터 주연대요. 왓침부터 어디까지 주었냐면 왓침부터 지약 동사니까 목적이 동사원형 썼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주고 이게 동사이지. 사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끊어지는 거고. 다시. 네. 보는 것. 물 보는 것. 나의 가족이 대하는 걸 보는 것. 다루는 걸 보는 거죠. 물을. 나의 할아버지를 다루는 걸 보면서 보는 것이 만들었죠.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알도록 만들었죠. 물을 알도록. 보살핌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었죠. 만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들이야? 노인들이 필요하도록 하는 도움동과 서비스에 대해서 알도록 만들었던 거지. 네. 그것이 메이드. 메이드 응습동사? 네. 사회운동사. 목적어 대회 동사원형. 그 다음에 이 가주어 진주어를 이렇게 하는 거야. 네. 그것을 만들었죠. 내가 무엇을 만들었어? 깨닫도록 만들었죠.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도록 만들었죠. 뭐 하는 게? 봉사. 자원봉사 하는 게. 어디서? 지역의 양농원에서 자원봉사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었던 거죠. 그치? 네. 다음에. 네. 다음에. 나의 할아버지의 뇌졸증이 어팩 뒤동산에 어팩. 어땠다. 우린. 영향을 줬는데. 뭐의 영향을 줬어? 그의 다리와 그의 기역에 영향을 줬지. 그쵸? 어떻게 만들었어? made it difficult. 어렵게 만들었죠. 뭐. 뭘 어렵게 만들었어? for him. 그가 뭐하는 것을? to work. for him to work.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죠. 그 좀 이따 운법 시간에 아마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이때. 이 시가 감옥죠. 그죠? 네. 다음께. 그가 만들었죠? 어렵게. 뭐하는 걸 만들었어? 그가 뭐하는 걸 어렵게 만들었어? 걷는 걸 어렵게 만들었던 거죠. 내 아버지가 처음에 캔을 사용했을 때. 그런데 몸이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걷는 걸 어렵게 만들었을 때. 그런데 이것은 only a month. 응. 내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용했지. 뭘 사용했어? 지팡이를 사용했죠. 그러나 그의 자리는 되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너무나 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시도했는데 뭘 시도했어? 워컷. 워컷 보니? 이제 뭐 나오니 워컷? 아니에요. 워컬로 상했나봐. 걷는 데 도움을 줄지에 뭔가 있나보지? 그러나 이것이 last. 동서동산에 구속된 데 단지 얼마씩 된 거야? 어먼스. 한 달만씩 된 거죠. 워컬로 써는데 한 달간만 쓸 수 있어. 여기 있었대. He not only could not walk or take care of himself, but he also began to stay up at night and fall out of bed. 그는 나돌리 버렸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돌볼 수 없었는데 그 자신을 돌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또한 뭐하기 시작한 거야? stay up. 밤에 stay up. 어깨야. 어깨에 있을 수 없었고 그러다가 뭐 한 거야? 침대 밖으로 떨어지고 난 거죠. 네. 나의 가족은 뭐하기 시작했냐면 찾아보기 시작했죠 널싱홈 널싱홈이 뭐라고요? 양노를 찾아보기 시작한거죠 그것은 걸렸는데 우리에게 몇주가 걸렸죠 뭐하기 전에 마침내 결정하기 전에 불행히도 그는 뭐해야만 할거야 거기에 Stay 뭐할때까지 그가 향상될때까지 정신적으로 신체로 육체적으로 너로 키아들은 어떻게 짰는데 그 다음에 그 때 여름이 그 여름이 여름이후로 나는 자원봉사를 했죠 어디서 그의 양노원에서 왜냐하면 내가 알았기 때문이죠 뭐라 알기 때문이야 얼마나 외로운지 몇몇 이 레지던트 레지던트 거주자들인데 양노원에 있는 사람들 거주자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안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냐 뭐라고 해야되니 거주자말고 뭐 좋은말 없네 약노영… 약노자 약노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Operation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몇몇이 얼마나 물어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나는 자원봉사에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째 자원봉사 있지 여름 동안에 그런데 그것이 위치에 암무지 전체 꾸미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했죠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해오고 있는 거죠 나는 가졌죠 좋은 경험을 가졌죠 볼스앤디와 애기 둘 다 그런데 뭐하는 경험 자원봉사하고 방문하는 경험이 둘 다죠 뭐를? 나의 할아버지 나의 자원봉사 경험은 보여줬습니다 나에게 뭘 보여줬어 내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줬죠 뭐를? 즐거움을 누구에게?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할 수 있다고 보여준 거죠 모든은 직면해야 될 거래 뭘 직면해야 될 거야 가지는 걸 직면해야 되겠죠 뭘 가지는 걸 직면하게 될 거야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를 종교를 가지는 걸 직면하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 나이 들게 되는 그리고 어떻게 되는? 디펜던트 디펜던트는 거죠 의존하게 되는 누구에게? 그들의 아이들에게 딜링 위드가 주어니까 딜링 위드 디스 시추에이션과 주어 아이들이 주어니까 단순으로 해서 다루는 것 다루는 것 뭘 다루는 것 이런 상황을 다루는 것이 만들어 오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 스트롱워 더 강하고 더 케어링 하퍼스 어떤 사람? 더 케어링한다는 말은 뭐지? 탈탈 돌봐주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 돌보는 사람으로 네 만들었습니다 아 됐어 아 끝났네 네 자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